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네, 네 혹시 지금 몸에 이상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? 아, 진짜요, 진짜요 진짜로, 진짜로 괜찮으신 거죠? 네 아, 사실 제 이름이 태정이잖아요 네 지금 무슨 말 할 것 같아요? 제 이름이 태정이잖아요 태정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, 좋아 아, 좋아 아, 좋아 아, 근데 제가 여쭤때 한 번만 가고 계셨거든요 예전에 여기 그, 여기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연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, 좋아 저는 세정대 운동을 썼습니다 밀지 마세요, 밀지 마세요 여기 앞에 땅코를 아, 흘렸어요? 앞에 땅코를 왔어요, 민아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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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도 여기 세정대에 처음 본 사람이 많잖아요 네 세정대에 몇 분은 이것이다 한번 말씀해주겠어요? 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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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, 그래. 없지 않을까요? 없지 않을까요? 어색한 때가 소원인데, 어느 거 맞지? 네, 어색해, 어색해. 어, 여러분들, 엄마. 저기 있는 사람도 모르겠어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근데, 이게 무대가 자위바한 게 아니라, 다가자 식사에 찍혔습니다. 고풍이 나거든요. 이러면 안 돼요. 오늘 그러면, 저희 사이트에 뭐, 하신지 아세요? 네. 저희 유목범도 있는데, 한 번도 아시나요? 네. 아세요? 네. 아니야, 너무 작아. 네. 아시나요? 네. 아시나요? 아, 그러면, 혹시 진짜 아시나 싶으니까, 여러분, 저희 중앙밖에 뭐였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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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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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이렇게 저희가 늦은 바퀴로 이렇게 가기가 너무 아쉽네 지금 다 해드릴래요? 언니 어떻게 태어났어요? 네! 저희 팬사인을 합니다! 여러분이 오시는 분이에요? 와요? 와요?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 꼭 저희 팬 분들만 드실 게 아니라 그냥 사룡대 학생들만 드실 거에요 그때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잘생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사룡대 학생이랑 멋있어요! 저희는 원래 그냥 팬사인 경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구입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가야겠어요 제가 털도 취재 텐데 앞서지는 거요? 약 또 많이 가다 이거 되게? 작년에 여러 학교에서 보도하는데 이번 연도에 기쁨이 더 많아요 왜? 이런 분위기 많아요 여러분 저도 재밌는 투지지만 너무 목상하지 않게 보시고 마지막까지도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? 네! 네! 그럼 이제 많은 인사 드리면서 저희 사이트로 드리면서 드려 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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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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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